랩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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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거의 짐병 네 눈을 보면 난 좋아 심심스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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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저님 안녕 아우 아우 선실드 찍어야겠네 존나 쳐맞을거같은디 큐작이 개첨맞을거같은디 선실드 찍었어야겠는데 아우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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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부시 부시 부시부시 아아 미냐한테 좀 안쳐맞았어 그냥 슈므냈다 이거 내가 진짜 니가 나를 잊지 못하게 오 큐 빠졌다 케이립 아아아아앗 토니랩 너 치겠어 틀리빛 아윗 형 캔 씨발 장렬 더 짓가겠네 이거? 어? 이끼면 안좋아 1000가본데 블랙 다 빠왔다 새끼 지금 블랙 3개 빠왔어 지금 아 블랙 씨발 생각 있으면 타고 와야지 이건 어디가냐 지금 누가 봐도 탑인데 야 어디로 넘기냐 씨발 야 어디로 넘기냐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다 이제 느리더라도 Q사이에 평탈 섞어주는게 관건인 것 같아 평킹이 존나 중요한데 평탈을 때리라니까 평탈을 나이스 물벨 에이씨 형 이거 입빠졌을때 넣어가지고 이거 Q빠져서 딱 들어가져야되는데 이리와 형캔 장렬 형캔 장렬 가나요 고분 정글 올지도 모르니까 혹시 모르니까 어 가끔 나는 실수한다 아 주퍼가 540원 아 아 이거 어쩔수 없다 삼도류가 내가 잘 뺐다 존나 잘 뺐다 어어 어어 강타 맞으면 죽어요 어? 아 나 지금 드림이 잘나갔지 어? 솔필각 인데요 여러분들 솔필각 5번 과감하게 한번 들어갑니다 이새끼 지대로 쩔하네 이새끼 개쩔하네 이새끼 개쩔하네 제대로 어쩔하네 이새끼 이거 어? 주도첩맞을까봐 개쩔하네 그치 개쩔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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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10개가 됐어 아 10개가 됐어 아 내 이새이 ㅈㄴ 사린다 아 전멸 기폭 발로 그냥 여러분들 킬 따버릴게요 그냥 평캔 장난해가지고 조저볼게요 그냥 이거 전멸 기폭 발로 그냥 걸어버릴게요 이거 아 근데 전멸 기폭 발로 들어간다고 해도 이 새끼가 자기한테 궁을 써버리거나 그러면은 아 이 새끼는 약간 궁이 하듯이 씌어가지고 애매해 내가 역으로 당할 수도 있어 이거 아 내가 더 당할 것 같은데 오히려 그게 아니라 아 내가 저물키 폭발하면 지금 미니언빨도 있어가지고 지금은 아닌 것 같아 지금은 아닌 것 같아 지금은 절대 아니야 아 미친듯한 씨바 어그로 지림 야 가서 처리해 씨발 나이스 이어 시스트 어그로 지림 스카이 뜨네 스카이 뜨네 이 노래는 스카이 뜨네 스카이 뜨네 이제 두개 있는 미친보 스카이 뜨네 든지 그니 그리 걔 그리 뭐 광개검이야? 일단 갔다와서 죽.. 들어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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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씨가 기폭판 아씨가 처치했습니다 지금 약간 잭스 오버되셨을거야 아 아니네 미안해 아 한입 한입 해볼려고 했지 여러분들 뭔 마음인지 아시죠? 한타까리 해볼라고 저거 먹으면 티아멜까기였어 진짜로 한입 어떻게 해볼라고 했는데 그냥 한입 아 라인 너무 큰거 놓치긴 했다 지금 그냥 오늘 먹고 가자게 된다 내가 보기엔 평캐는 빨라도 좋지만 느려도 무조건 Q사이에 평탄을 넣어주는게 이게 이게 중요해 아 이게 빠르 중간에 평탄 느리더라도 한번 섞어주는게 어설퍼도 섞어줘야돼 어 그게 중요하대야 태원이가 리븐 내 친구가 시즌3 리븐 장인거든 어 리븐 존나많이는 플랫 3였어 시즌3 탭 평캐는 중요하대야 평캐는 안할거면 리븐 용하냐던디 아 용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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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리븐 템 자체가 다 깡들이여가지고 이게 맘에 들어 AD가 존나 높은거 가자 와주세요 와주생 와주생 물렛받고 소스킬 한번 가긴데요 가긴데요 여러분들 아 ㅅㅂ 이리와 이리와 야 이리와 아 ㅅㅂ 아 속이 도전하려고 했는데 아 내가 W 이해 못했네 이걸로 내가 따이겠는데 이거 볼비아가 안봐주면은 삐질까 티아멘의 똥신 이제 진정한 리븐 야모까지 가자니까 상남자로 야모까지 가자 극딜 극딜 이제 티아멘 나왔으니까 정글먹기도 쉽고 티아멘이 흥하면은 첫집 때도 7분때도 나오겠네 7분때? 치스만 잘먹으면은 7분후반 실패 침 아나 ㄴ으으아아 ㅈㄴ ㅈㄴ 야 평켓말 봤을걸? 아깐 평켓말 봤을걸? 골뱅 broken 갱악살때 절대 안내내내라 ㄴ으으으아 평켓말 ㅈㄴ나 쫄아있지 지금 지금 계속 맞아줘 일부러 맞아주는거야 다음 라인 다음 라인 다음 라인 다음 라인 그 들배지기 하는 순간 전멸 기폭발로 바로 호응해주면서 좀만 올라와라 바로 아 아 아 아 아 반성해야겠다 진짜 아 안무 밀칠걸 아 아 아 미안해 아 아아 돌아도 조지야 돌아도 조지야 이거 야 잭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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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봤어 이 새끼 아아 부탁할게 부트를 어시 3개 게이드 주포 안 터져? 아 주포가 없었냐? 일단 야몬까지 가고 아 근데 제가 리본을 여러분들인데 나도 지금 리본을 지금 다섯번째 마음 잡고 공부를 하고 있는데 쉽지는 않아요 이게 확실히 확실히 좀 이해도가 필요하고 그런 챔프여가지고 그냥 뭐 그냥 진짜 물도같은 그런 챔프가 아니네 확실히 해보니까 한 30분 되면 되겠죠 30분 하면은 아 그래도 여러분들 원래 리본 처음부터 안하는 유저네 여러분들 게임 롤 여러분들 롤 진짜 지금까지 리본 안하는 사람 많을걸? 그만큼 약간 토탈한 챔프고 거의 필빼 챔프지 많이 안하잖아 리본 생각보다 다른 새끼들 많아도만 다른 새끼들 많아도꺼같나요 너무 좋아 이거 이거 롤 롤 롤 루와냐? 그냥 이런 씨빵 만들 상대로를 개쪼라왔네 지금 개쪼랐어 이 새끼 지금 나와서 멕취 이빔 게이득 W인가? 각을 안주네 약간 각을 피지 한번 잡으러 가야겠다 피지 한번 잡으러 가야겠다 아군이 당했습니다 좋아지게 이제 소울킬 하이루 하이루라이 계속 갈로와봐 공격 아! 못날렸다! 아! 럭스 뭐해! 같이 때려줘야지! 친구 들어와봐! 야 들어와봐! idor고라구! 아! 점화로 한입 할라 했는데! 까비네이! 아! 점화로 한입! 점화로 한입 딱 할려면 티 낫지 얘들아 어 점화 점화로 딱 한입 헬라 했는디 오우 피지컬 그와중에 이즈리얼쿵 인지한거 본사람 나 마음속 느끼고 있었어 이즈리얼이 나 놀이러 온다 그와중에 이즈리얼쿵 인지해버리기 크으... 저거 한번의 히드라가 뜨네요 템 충분하다 이 정도면 잘 나왔다 히드라에다가 동시에다가 야몽에다가 주포 이거면 뭘 했다 원이란 오기는거는 히드라에다가 히드라에다가 2쿼급이지 주포랑 2쿼급이지 주포랑 야몽이면 2쿼급이지 얘들아 V에 합치면 거의 3천원인데 일로와 쫄아버리기 내가 이제 쫄리네 내가 이제 조금 쫄려 로아에다가 발목보호되면 방어력이 체력이 높다는 소리거든요 스스로 쫄리게 이건치기 으으음 날씨가 너무 많이 있네 자 상황 좀 보자 지금 럭스가.. 외자이? 외자이 같네? 멘미야.. 야 이선기 멘미야 안됐다 야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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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아 이정면은 좀.. 시즐라고 이씨 야 이거 디텍트리일때는 무조건 아이유니아를 가져야되는 그런 부분이냐? 아이유니아 아이유니아에다가 라위가면 되나? 그 다음에 방템.. AP 두개니까 방템평도 올리고 이낙연아 절대 2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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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단을 2단을 2단을 성장은 나쁜 것 같진 않아 성장은 나쁜 것 같진 않아 이 새끼 말아 이즈리얼 다 케버드 뒤돌이셈 헬메스에다 가야겠다 근데 텐커버드 없으니까 헬메스 불클 헬메스 불클이 맞겠다 그렇게 하면은 쿨감도 다 나오고 쿨쿨감 나오니까 상대 지금 탱커가 노탱이여가지고 한탄때 내가 이즈리얼만 최대한 인지해야겠다 이즈? 이즈정도 피즈도 어차피 지금 존재 없으니까 그냥 뭐 어? 야씨 스킬 빠졌는데 지금? 이럴래 이럴래가 다시 큐 다시 큐타임 보고있어 들어간다 들어간다 아씨 바로바로바로발로 바로바로바로 바로바로바로 바로바로바로바로 왜 안오라고? 야 빨리바로와 바로오와 야 이거봐 럭스가 몸되면 잡는데 럭스가 몸되면 안 돼 럭스님 몸되면 돼 아 씨팔새끼 진짜 먹어요 야 용가자 용 용 야 용가자 용 — 럭스님 에쉬왔어 에쉬왔어 빨리 다잡아 다잡아 다잡는가 어엇? 야야야야 록스야 잭스 왕기했다 씨발 이거 모른다 게임 존댕가 아 록스 록스님 좀 자신있게 앞이니깐 메자이여서 좀 사리는건 알겠는데 우리 자신있게 하죠 자신있게 메자이 13? 자신있게 합시다 좀만 자신있게 합시다 저 주장 예외한 불컬이 얼마냐 불컬이 1275원 이분 외복은 진짜 흡수겠네 쥐어봐 쥐어봐 바로 들어간다 이거 롯독블루 줘야하는데 롯독블루 줘야하는데 롯독블루 줘야되는데 부담먹고 불클 한 번 뽑자 지금..잠깐 내가 보수로 가도 나를 막을새끼는 1대1는 없지? 여기 쫄지 씨발? 챔피언 내가 얘가 없으면 왜 이렇게 쫄지? 여기 있다가 올라오면 조잡은다 이거 올라와라 씨발 올라와라 일로 올라와라 자 살려줘 야 살려줘 살려줘 얘들어온다 어 뭐야 브라움 벗어 죽었냐? 후식차 씨발 캐리 오우야 브라움 자리 터졌어 야 역시로 또 이거 한탄 안될텐데 어 가자 이거 바로인가? 잭스 존나 센데? 오랑투포포시자 아이 브라움 한 2초간에 없어지던데? 저피에? 집중하고 잭스 좀 인지하자 이거 아 잭스 10킬 먹었다 지금 존나 세다 이 제끼들아 존나 존나 이씨 아 아 진짜 공부타 날렸는데 애들 안쩐다 공부타 날렸는데 포킹 포킹레이브 아니 세쿠다 씨바 아가리 안닙치네 미칠새끼야 지금 잘하는 척하네 존나 못하는 새끼가 바로 역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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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끼야 빨리와 이 새끼야 빨리와 아하하하 아니 애씨디 아이고 씨발 진짜 됐어 안되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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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 아이고 아이고 에이치 개색이야 불암 지졌다 이새끼야 나이스 대마스야 포킹립을 한 번 뒤치기 한 번 제발 죽어 시발 제발 시발 오 개이들 개이들 할퍼 다했어 할퍼 다했어 인마 못한거 같아도 할퍼 다했어 애들 빛 광역으로 다 빼놨잖아 옷이 다 들어오잖아 개이들 나도 다했잖아 리본 4인공 나도 존나 못하고 죽긴했는데 그 와중에 애들 다 빼놓고 저만 걸고 미드 밀고 미드 밀고용 미드 밀고용 미드 밀고 자 여기서 이 와중에 바로 용을 갔으면 이건 진짜 이건 진짜 실버 미드를 밀고 용을 간다 이건 골드 인정 이 와중에 바로 용을 갔으면 이건 실버 미드 밀고 용 가면 이건 골드 한 개 밀고 무의 경 tie 까리하듯 게리하듯 경 tie 또 심지어 여기들 애매 경 tie 결국 오 이건 이건 먹었다 야 이건 먹어줘야지 믿음이고 욕 못먹은 게이지 하지만 이거 맞추고서 바로바로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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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버스트하면 되는데 ㅅㅂ 왜 쫓는거야 아 쫄지말라니까 얘들아 ㅅㅂ 내가 있잖아 아니 ㅅㅂ 마자 쓰지않냐 이거 안쎄갔다 아 굴베시키야 나 뺐다 피가 없다 흠 아 굴베시키야 875 아 바로바로 다시하자 라위가 갈피우가 딱히 없어보긴 하는데 지금은 AD 너무 높아가지고 막 수은장식딜을 가고 수은장식딜에다가 아 야 이니시 갈게 지금 이제 걸리면서 바로 럭스 이생키 존나 씨발 진짜 이니시 정말 포킹 네이브 다 죽었냐 우리편 럭스 이생키 아 마무리 씨발 아아 아 저놈에 물려가지고 아 이중에 뭘로 노덕 아아 자 일단 바로는 못 가져가 아 아 피쳐도 죽나 아프다 지금 야 애쉬궁으로 애쉬궁으로 애새끼들 그 스펠로부터 빼고 시하자 어 스펠로부터 빼고 애쉬궁 애쉬궁 어 어 스펀 존나 길어 이거 안불리네 씨발 잡겠다 이거 잡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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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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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맞았다 저 잡았다 기승전 바론 씨발 바론 야 니 살았어? 이니똑네 또 내.. 엔시 궁을 이용해가지고 짜장먹게 하자 때려 때려 쫄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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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펜맨 조밥인데 이거 3코템 나왔고 어 여러분 12시 넘었습니다 다들 추천 한번씩만 부탁드릴께요 여러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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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어 개개와봐 이 개새끼 어 졌어? 어 이거 왜 졌어 한타 씨바 엣시 씨바는 집에서 졸았네 이새끼 아아 2대1 요한이네 엣시 씨바 원인없이 근데 이전놈은 졸단 잘 싸우긴 했네 이거 부숴 나가야 될거 같고 엣시 집에서 졸았나보네 이새끼 엣시 엣시 몰이동절 야야야야야야 졸나 위험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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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ınız 아 아 아 ohn einem 아 아 아 그럼 자 아니 와 개새끼야 바로 쪽에 정찰 중 나아갈 길은 스스로 선아갈까 락하면 애쉬 궁으로 1,2,5 오케이 애쉬 궁 바로 하고 내가 전멸 기법발로 바로 호응해주고 야 신발 나로 호 와 거기서 이집맨 왜 애쉬가 끄니까 안되지 아 수음이야 시가 수음이야 아 수음이야 아아 아 수음 인지 못했다 이거 쟤다치 뺑아 일단 치가 아니 피즈가 너 무는건 당연한거여 이거 애쉬가 짤리고 시작해서 못이긴거야 이거 아아 애쉬 애쉬가 처음에 바로 죽어가지고 이거 끝나나? 끝나나? 아 애쉬가 처음에 없애주고 시작했다니까 이 돌? 게임을? 여태까지 이불했던 파종이 제일 잘 컸는데 진짜 아아 여태까지 이불한 파종이 제일 잘 컸는데 진짜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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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아 아아 진짜 아아 진짜 홀동 보여주기 민망하다 아 다음분 어떤 분이시라고 하셨지 아까전에? 어 아아 보분 아 나 그렇게 했다 나 이거 파는데 리븐 할꺼나 존나 빡친다 오기 오기 붙었다 지금 아 리븐 리븐 존나 팔꺼다 자기는 될 때까지 음 아아 누리핀 아이디 뭘 했지? 어 아 이러면서 연습하자 아 이러면서 듣는거지 아 그래도 전파는 그래도 처음에 뭐 라인줄에서 050 이렇게 안했잖아 레넥동 상대로 막 050 이렇게 하고 했었어 아 이거 리븐 하면 진짜 이거 심회로 돌아갈거 같은데 아 아